싱가포르 최대 번화가인 오차드로드는 가장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아이언 오차드, 파라곤, 니안시티, 탕수 등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큰 거리를 따라 줄지어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입니다. 특히 이 백화점들의 지하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무더운 싱가포르 날씨와 상관없이 시원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오차드로드 근처에는 티론바루가 있는데 싱가포르 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용샥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분위기 좋은 브런치 레스토랑, 아기자기한 카페, 인테리어 상점, 예쁜 서점 등이 줄지어 있어 조용히 산책하며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의 이태원처럼 싱가포르 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댐실이 있는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모여 있어 친구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한적하게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입니다. prof.